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사물숨바꼭질이란걸 해볼겁니다 멤버들이 사물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숨으면 되는거겠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제발 좋은거 나 술래다 나도 술래 누가 누가 술래죠? 아 나 술래 아니구나 담미호님이랑 구독자 한 분이 지금 술래입니다 게임 시작 쉽게 쉽게 해주세요 아 이정도면 그래도 잘 숨었네 아 안네? 잭팟? 잭팟이 있어? 담미호님이에요 지금 총 들고 있는 사람? 잭팟이야? 여긴가? 야 잭팟이다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와 한명 벌써 당했어 담미호님 신났죠? 한명 잡았 오 어? 아까도 이런거 있었나?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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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진짜 너무 하는구만 잭팟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맛있고 5초 후에 2차 변신시간이 시작됩니다 야 방석이 푹신해보인다 으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정말 폭신폭신하겠다 전인탄 폭신폭신한거에요 그리고 한 명은 딱딱해요 딱딱하고 진짜 큽니다 진짜 크다고요? 네 엄청 크네요 말도 안될정도로 말도 안될정도로? 아 그러네요 완전 힌트 다 줬네 뭐야 이거 그리고 너무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요? 아 누가 봐도 이거는 가짜다 생각할겁니다 자 10초 남았구요 수심으로 도자하세요 7 1 어디야 2 2 3 이거 뭐가잇쟀 너무줄 unhappy 나 깜짝 같았잖아 제발 아 변신이다! 나 진짜 잘 숨어본다 이번엔 안 봐주고 야... 이거... 뭔데? 너 뭔데? 야 너는 근데 비켜라 너무 티난다 너무 그거잖아 시작합니다 어딘데? 뭔데 뭔데? 어? 이런 장기 있던가? 아! 들켰어? 아... 눈 앞에서 뛰어다니면 어떡해 아... 나는 숨을라 했지 자 2차 변신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? 야야야! 야 괜찮은거야 이거? 야야야! 야야야! 아... 바로 들켰고 야... 지금 김리왕 혼자 남은 게 아니고... 지금 3명 남았다 3명 남았네 3명이나요? 어? 어? 와 야 야 이건 진짜로 안 돼 왜 응 이건 좀 그렇지 않냐? 아 난 버린 타임이 걸릴까봐 얼마나 무섭게 달렸는지 알아?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이건 진짜 못찾겠다 이건 야 이건 잘 숨으셨네 자 동물원 맵은 여기서까지 하고 다음 맵으로 갑시다 이번엔 좀 큰 맵으로 가자 술래 3명이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맵을 바꿨는데 이번엔 보라에몽 집입니다 야 와 이거 3층까지 있어 집이 얼마나 좋으면 너무 넓으니까 지하 주차장은 안하는걸로 하는건 어때요 지하 주차장? 오케이 지하랑 주차장 와 이거 뭐 누구세요 이거 앞이 안보이는데 나 아니 저도 앞이 안보여 야 누구야 저거 야 현동아 미쳐 미쳤냐 진짜 미친거야 뭐야 누구야 이거 준구구 이상한거 걸렸네 또 자 빨리 숨을 때 찾아보자고 3 야 단미호님 야 이거 너무 큰데요 그건 기기좀 막지 말아주실래요 기기좀 막지 말아주실래요? 볼까요? 훔쳐 좀 볼까요 한번 이거는...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야 이 사람 누가 아직 자리를 못잡았어요 구구야 진짜 너 카트라에도 한다 움직이네? 저기요 뭐 하시는거에요 차타고 이동하길래 빠빵 5초 후에 2차 변신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럼 술래가 세명이라서 찾을수 있을거 4... 1... 2... 지아는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아는 다X 흐으.. 흐어억 아니 RR 니 진짜.. 내꺼 4개는 해 미쳐버리겠네 끈질기구만 가능한테도 저 너무 사기가 걸렸어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안걸려 이걸 내 맨 nah랑кую 와 이거 누구야?! 나야 님이야? 우리 같이 있을까? 그래 근데 너무 불안하다 나는 여기를 이동할래 아 또 이거는 진짜 날 듯하면 안나네 야 찾았다 30초 남았습니다 오오오 이게 안걸려? 아 형 으하하하 아 움직였다가 걸렸네 자 여러분들 막판 하겠습니다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예 사물이다 아 그거 막판이요? 아 이거 뭉이 왜 안열리지? 나 쌤의 막판한다는 줄 알았네 아 야 여기는 5 4 3 2 1 게임 시작 자 자 누가 어떻게 숨었는지 볼까 와 바로 사망 바로 걸렸죠 야 이거 못찾겠다 이건 이거 못찾고 이번에는 다들 좀 바닥바닥 붙어있네 이거는 조금 티 나고 이거는 와 얘는 진짜 좀 양심 없다 누구냐? 와 양심 없네? 진짜 양심 없네? 자 오케이 좋아 좋아 5초 후에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주 그냥 쓱 지나가는구만 도저히 못찾겠지 진짜 못찾을거야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제발 좋은거 2차 변신 왔다 올것이 왔구만 귀여워 이 구독자분은 오케이 야 자동차가 걸리냐 자동차가 걸려서 그냥 바로 자동차 타고 갔네 응 저세상구리다가 싱싱 닦네 이야 이거는 진짜 재밌게 노시겠다 오늘 어떡해 화장실이 좋네 저 화장실이 좋네요 오늘따라 욕조도 있고 오늘 녹화 끝나면 화장실 갈라구요 화장실 가야지 나도 바로 잡네 그리고 이게 다트에요 다트 다트 빨리 여름와서 워터파크 즐기고 싶네 끝이 9 8 7 6 니가 못찾지 4 3 2 1 니가 못찾지 나이스 여기있어요 다들 여기있어요 다들 따봉 신뢰가 정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사물 숨바꼭질을 봤습니다 4 1 4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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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